코로나19 바이러스가 휩쓸었던 팬데믹 첫 해에 미국에서는 결혼과 이혼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결혼 건수는 2020년에 20년간 유지해온 한 해 200만 건 이상에서 170만 건 아래로 떨어져 팬데믹 웨딩 블루스, 결혼 우울증으로 불렸습니다. CDC에 따르면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한 해 미국에서 신고된 결혼 건수는 167만 7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9년에 201만 5천6백 건에 비해 34만 건 17% 급감한 것입니다. 특히 2000년 이래 매년 유지해온 한 해 200만 건 이상에서 처음으로 100만 건대로 떨어지면서 1963년 이래 5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해 50개 주 가운데 대부분인 46개 주에서 결혼 건수가 감소했다고 보고됐습니다. 하와이에서는 2020년 결혼 건수가 전년에 비해 48%나 급감해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44%나 줄었으며 간편한 결혼 절차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네바다에서조차 19%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첫 해 결혼 건수가 늘어난 곳은 4개 주에 불과했는데 몬테나와 텍사스, 알레베마, 유타 등으로 캐톨릭이나 몰몬교 등 종교적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대부분의 지역이 셧다운하는 바람에 밖에 나가지도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대거 결혼식을 미룬 것으로 분석됩니다. 팬데믹은 미국에서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 건수도 급감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이혼한 건수는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63만 건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에 74만 2700여 건에서 11만 건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결혼은 팬데믹이 완화되고 셧다운이 풀리면서 2021년에는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 WKTV 뉴스 김윤미입니다.